리턴을 가지고 원오프가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화이트닝 하고 안티에이징 이거든요. 안티에이징은 빨간불이 돌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올려주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프팅 찬 기운이 나면서 파란게 돌죠 올려준답니다 이 모두 이간조름이 잘 생기려고 해서 리프팅을 해줍니다. 그래도 효과가 좋겠죠? sk2 여기도 해질거야 팔자조름이 문제요. 요새 다시 안티에이징으로 뜨겁게 약간 스팀 느낌을 줍니다. 작게 하면 더 흡수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모공을 좀 열어주고 탱탱하게 되어 올려주세요. 얼굴은 좀 괴물이 되죠? 이쪽도 이쪽은 좀 탱탱한데 여기는 좀 그죠? 이게 문제야 탱탱하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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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이